어떡하냐? 일지도 나나나나나 일지도 나나나나나 일지도 저 오늘 길가다 윤두 선생님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낯선 날이다 축하드리고요 오 마 베비 베비 오 마 베비 베비 오 마 베비 베비 루스토이 우린 어느 벨에서 따라서 둘이 됐을까? 어? 뭐야? 장난 아니야 뭐야? 나 썸네일만 봐 앨범 들어가면 멜론 그런거 아니야 나 썸네일만 봤어 사무쓰들 십 빛나는 별에서 떨어져 둘이 됐을까? 나 질투 없이 멀어져도 느껴지시지 않아 너네 내내는 바닥의 돌을 불고있으면 우연이 아닌걸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온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열두 번을 지나는 훈명이니까 Like a satellite 저 별이 이드로라고 말해 아 나 지금 별이 이드로를 뱉어 있는데 그럼 어떡해 오 소리로 내는데 아 이거 너무 웃겼어 언니의 진지한 표정이 난시해줘요 아 이거 재쉬언니 아까 썼어요 어떻게 해요 재쉬언니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이러면서 하면은 바로 이제 언니랑 별 좋아하려면 되겠지 재쉬언니 그럼 바로 이제 뭐하니 이러면서 이제 그러실거에요 별 보러 가자 뭐야 뭐야 나랑 별도 하지 않을래요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노몰드라마 노몰드라마 네 이제 어우 눈이 아프네요 우리 지금 1시간 18분 했어요 이제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능 들어와 날씨가 다음에 또 만나요 요 이거 뭐하면 안되지 다음에 또 만나요 OK 블랙 엔드 블랙 엔드 블랙 정말 뒤집어지는 라이브였구요 진짜요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뒤집어진것을 한 번 더 월상복귀시키는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르겠습니다 돌아오르골 그거 한거야? 돌아오르골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 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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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